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또 멋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여기가 또 항상 말하기 민망하지만 사무실 근처인데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이쁜 하천이 흐릅니다 살짝 봐주시면 앞에서 약간 컨셉 촬영했는데 저희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와쿠 잘 챙겨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 할 뮤비는 뭐죠? 후디의 골든 골든 오우 피처링? 박재범 제이팍 인더 빌딩 제이팍 인더 빌딩 자 제이팍이 요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사실 제이팍을 한국 남자 힙합 가수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박재범이 노래를 내면 계속 눈길이 가요 그냥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스타일이 일단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 요번 후디 후디도 참 기대되네요 요번 요 노래가 사실 구독자님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후디가 아마 제이팍님의 소속사일 거예요 같은 소속사인데 AOMG 이게 유일한 여성 가수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유일한가? 유일할걸요? 여성 가수는? 아마도? 네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남다른 기럭지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기럭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로 리액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외쳐보죠 리액션 와우 와우 스탑 스탑빗 오케이 이거 음성으로 멈춰져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이렇게 몸을 요렇게 흔들 수 있는 그 드럼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후디가 음색이 진짜 좋네요 음색이 원래 뭐 음색 강패죠 강패 음색 갱스타 그래서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가사에 조금 집중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아무거나 줄어들던 스트레스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사내용이 처음에 사랑노래인줄 알았는데 그런거보다 약간 좀 뭐 걱정같은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즐기자 약간 이런느낌인거 같아요 그냥 이건데? 칠링? 칠링 이거에요 칠링 가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계속 나는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비주얼라이저 아니에요 칠링 우리 한강으로 빅맥하러 간다는거에요? 빅맥 하러 간다는거에요? 피크닉 나 빅맥으로 들었어 그래서 한강에서 빅맥 하러 가는게 이거 잘못 끄는거 같애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칠링 클럽 가고싶다 와우 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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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거는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칠링 그냥 즐기자 약간 뭐 한강가서 놀거다 그냥 우리 즐기자 이런 노래였고 뒤쪽 부분은 약간 사랑 고백 같은 느낌이었어요 후디는 그냥 즐기자인데 박재범은 여자와 함께 즐기자 맞아 나랑 여자랑 같이 즐기자 그런 느낌 웃으면서 반겨줘 웃으면서 안아줘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한강가서 피크닉 하러 갈래? 진짜로 오늘 한강가서 돗자리 펴놓고 맥주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드는 그런 영상이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다 오 으 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우 굳이 이쁘다 몇 살이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랑? 우리도 늙었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에이 와우 빠질뻔했어 오우 자 오늘 후디의 골든을 듣고 왔는데 골든 아 사실 오늘은 많이 끊지 않았던 이유가 그냥 칠하게 되는 느낌 진짜 뭔가 그냥 딱 누워서 들어야 될 것 같아 맞아 누워서 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한국 근로자의 날씨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많이 쉬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 구독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막 열심히 쉬세요 이런 말을 못하겠지만 혹시 외국에서도 뭐 이런 날이 있고 휴일이 있다면은 정말 휴일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진짜 멋진 뷰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피크닉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노래와 함께 봄이니까 굉장히 밖에 나가서 놀기 좋을 거예요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싹 맥주 한 사발에 딱 하면 바로 천국 아 좋죠 좋죠 다음에 저희가 술 어떻게 마시는지 브이로그도 보여줄게요 한국인들이 술 어떻게 마시는지 제가 전문분야거든요 술은 전문가입니다 익스퍼트 오늘도 진짜 좋은 노래 진짜 너무 멋진 음색을 갖고 있는 후디에 골든 듣고 왔고 정말 피처링으로 박재범이어서 활용 정점이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박재범 랩도 좋고 뭔가 왔다갔다 하는게 좋았고 이런 느낌이었어 랩이 발음이 나는 되게 신기했어 픽닉 픽닉 내가 빅맥으로 들었다니까 그래서 픽닉 픽닉 오케이 그럼 오늘 리액션 살짝 창피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리액션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나날 계속 즐겁고 칠한 나날 릿한 나날 진짜 구찌한 나날을 계속 보내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스 구찌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말해주세요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매일 즐거운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헤쳐볼까요? 릿 액션 릿 액션 릿 액션 릿 액션 릿 액션 릿 액션 감사합니다.